자 반갑습니다. 풀령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응이 좋더라구요. 사슬게임 굉장히 또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어제 했다가 뭐 그 좀 케미가 좋았는지 오늘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간만에 또 종게임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어제 완전히 그냥 그 말짱 도루묵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한글 패치도 좀 하고 그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모드로 그 랄프가 얘기하더라구요.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좀 해보시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코드 올 때가 좀 기다릴게요. 자 좀 미션 봤습니다.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게임 방송 보면서 아 코트가 이런 미션 하면 참 좋겠다. 뭐 케낭 미션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 넣어주시면 방송에 또 이렇게 감초 역할이 되실 수 있구요. 네. 그렇게 좀 미션도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벌칙은 뭐 펀딩식으로 가야겠죠. 별풍선 한 뭐 만개 정도 되는 그런 미션으로 간다면 야 우리 해피해피함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7000개까지 400개 정도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니? 네. 아우 목소리 겁나 크다. 오케이 가봅시다. 아 이게 비기너보드가 낙하하기 전에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응. 요걸로 할까요? 응. 어 벌칙 미션은 아까 봤던 그 무슨 산? 3선... 3선 계단? 3선 다리? 거기 그 인왕산인가? 먼산인가? 대돈산인가? 예. 거기 등반하는 뭐 벌칙으로 해가지고 뭐 타이머택으로 걸어주시면은 뭐 좀 괜찮겠네요. 예. 근데 그건 사실 뭐 쩐주들이 있어야죠. 쩐주들이 좀 있어야 저도 예. 하겠죠. 음. 오케이.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들어갑니다. 응. 어제 방송을 내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너무 너가 막 그 이상한 짓을 하더라. 마치 ADHD 마냥 계속 뭐 사슬 끌고 뭐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정신없이 만들어. 그게 되게 잘못된 거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자꾸 경쟁한다고. 둘이서. 협동을 해야 되는데. 음. 갈게요. 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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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쌍한 영혼들. 지옥의 불길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루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운이 좋구만. 이 게임 세계관의 그 악마 저 보수구만. 용감하다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을까. 첫 번째 장애물에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좌측 상단에 나오는 저 시간 밑에 있는 저게.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 그 약간 진척도라고 할까요? 아. 세이브 포인트죠. 좋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그러시죠. 말해봐봐. 아.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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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자. On the world. 자. 저. 지름길로 가죠. 네네. 앞장서시죠.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런 태도로 게임을 하면은. 내가 또 이제 약자를 배려하는. 그 필시. 얻어. 필시 너는 저. 무너질 거야. 야. 정말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햇빛을 보기도 전에 10명의 영혼들이 쓰러질 거라고 장담하지. 쓸데없는 수다. 그만 떨어. 내가 명령한 대로 다음 함정들을 준비해야지. 돌아와. 물론입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그들의 절망은 너무 재밌어서요.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 악마들이. 그 우리를 이렇게. 이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출발 드림팀을. 만들어놨구만. 어어어어어어. 뭐해 뭐해 뭐해. 어어어. 봐봐. 이렇게 앞서가지 말라니까. 벌써 시작하셨네. 예? 자. 자. 자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때는 지면이 좁을때는 항상 시야를 위로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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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을 잡으라고 하는거지 타이밍이 하나도 안맞아요 하나 둘 셋 하지마세요 그냥 응 됐어 자 하나 둘 셋 좋았어 바로 간다잉 그렇지 오우 야 스타트 좋은데 실이 저희가 좀 늘었을지 아 맞아맞아 그게 늘게된게 내가 많이 기여를 했지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 저를 열받게 해가지고 아니아니 똑같은걸 여러번 하게끔 해가지고 그으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여기서 오른쪽으로 어어어어 또 너 이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거야 야 괜찮아 이제 돌아갈수있어요 꼬마야 돌아갈수있어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왜왜왜 너는 뭐 뭐 뭐 뭐 무조건 막 빨리 달려다녀야돼 어? 네 네 너 걸음마 너 너 걸음마 몇살때 너 걸음마 몇살때 떼는지 기억해? 네 언제 떼어 정확히 생후 28일차에 걸음마 떼습니다 생후 28일차에 걸음마 떼어? 네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달려다닌 사람이야 어? 인큐비어니터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내가 자고 내가 일어나고 젖병도 내가 물었어 그때부터 먹는걸 좋아하셨군요 그때부터 먹는걸 좋아하셨군요 인신공격하지마 꼬마야 아무 말 안했네요 그냥 쫓깅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또 또 또 그런다 아 봐봐 봐봐 너가 또 이렇게 막잖아 뭘 막 뭘 막았다는거지? 잭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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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세번에 간다 세번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거야 자 돌담 건너는거 앞에 돌담 자 김병만 아저씨 마냥 하나 둘 셋 지금은 뭐 하나 둘 셋 바로 올라가기 나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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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협동이야? 어? 좀 쉬어야지 지금 뇌를 너무 많이 썼어 지금 질게요 조금만 질게요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선 쉬프트를 눌러도 빨리 올라가지는게 없어 아 진짜 나 진짜 이거 게임 한 한 30%만 올라가 보고 싶다 개높네 한 10%인거 같애 저 깃발 모양이 30%죠 아 진짜? 그래 오늘 목표 30%까지 가보자 절반쯤 온거같은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15% 아 진짜 아니 재미쓸려고 그러는거야 재미없어 아니 어디까지 걸리나 이 그 저 까시함정의 가동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예 이 프레임 단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야 아가야 아가야 까불지마 아아 야 참새야 좀 적당히 해라 장난치는거 어? 음 음 지금 또 또 늦잖아 봐봐 또 띄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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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서 이제 공중에서 지금 띄워고 있고 삐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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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지마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쪽 가는길 없었던거 같은데 저쪽 가는길 없었던거 같은데 저기 못가 그거를 궁금해하는것 자체가 게임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상이야 너 아직도 하수야 보면 꼬맹아 잭잭아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음 음 또 또 또 또 정신 못차린다 제자리점프 한 번 한 번 한 번 너 이거 못하니까 내 이래서 짜증내는거야 너한테 불안하게 하잖아 같이 하는 사람을 삐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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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신호준다잉 3 2 또 또 또 야 야 야 부수 이제 또 이게 저 rôle 3, 2, 1, 뛰어 그렇지 점프력에 몇 퍼센트 쓴다고 생각해 저기까지 가동범위 생각해봐 이건 75% 밑에 아니지 55%지 3, 2, 1 그렇지 자, 3, 2, 1, 옆에 있는 통으로 뛰어는 거야 봐봐 넌 또 이걸 못 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오크통으로 해가지고 뛰어갔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었잖아 아 답답하다 정말 미치겠다 진짜 아 어제 문제의 구간이었어 어제 문제의 구간 아직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니? 예 아직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해? 예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은 확실하게 보자 자 중간에서 뛰고 점프는 총 두 번 하는 거야 예, 오더 주십시오 따라할게요 지금 지금 자, 누구 잘못이죠 이거? 내가 잘했죠?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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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밟았죠? 하... 미쳤다 너 정말 형이, 형이 밟았어요 하... 야, 쥐치야 어디로 가요? 이거 저기... 잠깐만 아니 왼쪽에... 왼쪽에 저거... 왼쪽에 저거 해플이 왜 있는 거지? 아니, 이거 뭐 게임사가 만들어놓은 허상이라면서요 아, 이건 허상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가보든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아니야 오른쪽이야 봐봐 여기서 또 앞서갖고 2단 점프 트렌블링 발발봤으면 내가 너랑 똑같이 갔으면 신호 맞았겠니? 자 어, 올라갈까? 아니, 아직, 아직,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 어, 저기 앞에 있는 쪽으로 할까? 자 2, 1 그렇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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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어서 그렇지 점프키를 길게 누르면 매달릴 수 있다 어? 새로운 기믹이네? 잠깐만 아니, 데리고 가면 돼 아, 나 데리고 가는 거야? 어 야, 이거 옛날, 옛날 게임 그 소닉과 테일즈 같네 응 어디... 까지 가는 거야, 이거 여기, 방금 뛰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 방금, 이렇게, 위쪽 구간 아니야, 더 높이 올려주는데 올려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와, 되게 높이 올라왔네 여기네 어, 야, 자동차 있어 내려, 내려, 내려 띠엄 어, 더, 카레이스 카레이스 내가 운전할게 운전 내가 할게, 운전 아니, 운전 내가 할게 그래 아, 왜 그래 오브젝트 고장나 하지마 너희가 너무 느려서 자동차를 준비했어 그래, 필연적인 몰락을 재촉했다고 해야겠지? 흐흐흐흐흐흐흐 너무 기대하지마 꼭대기까지 운전시키진 않을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어 야, 개빠른데? 어, 잠깐만 어어, 야, 이거 운전 아, 오케오케오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차가 정말 운전 이렇게 하잖아 아이, 차가 클래식 카라서 그래 클래식 카라서 경운기구만 경운기구만 아이, 정말 아, 이 안 떨어졌잖아 아, 이게 완전, 할비 운전하네 할비 운전 너무 하수다, 하수야 아, 이거 바퀴 걸치는 거 봐라 차선도 안 맞추고 아, 이거 내 머리야 여치야 그만해 메뚜기야 아니, 사마구야 아니, 이 사슴 벌레야 야, 이 액 수가 야 아니, 쿵 벌레야 으하, 어어!!! 야, 잠깐만! 어어 Kerry 아, 잠깐만, 아이, 이거 네 때문이야 아,父啦 아니, 잠깐만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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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아, 오케이, 어key 야, 너가 운전해 아, 네가 운전해 okay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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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시원하잖아 이렇게 가잖아 시원시원하게 야 멸치야 야 이 멸치야 왜 이 청새치야 아니 뭐해 아 뭐해 내가 간 것보다 돈 못 갔잖아 아니 버그 걸렸어 버그 제대로 제대로 와 버그 걸려가지고 아 얘 늙어가지고 팔 후들후들 부들부들 떠는거 봐 앞에갈때 이봐봐봐 야 정말 캐릭터 고증 지린다 랄프가 한 번씩 저 이제 공방이 있거나 야이방송 하러갈때 차탈때 꼭 저 손 저렇게 손 벌벌벌벌 떨면서 가거든요 예 이야 팔 뒤지게 떠네 응 좋다 좋아좋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되지 세이브포인트 같은데 오 잠깐만 큐브가 와? 큐브가 옵니다 일로 오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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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기믹기믹기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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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 뛰어야돼 지금 뛰어야돼 아니 뭐해 아니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올라아 아니 뭐해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신호 준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좋았어 자 뛰어 어케이 좋아쓰 어어 어 살렸어 살렸어 좋았어 방금 아 야 이런 기믹은 진짜 너무 어까 의까다 의까 야 의, 의 게임은 우리를 의까하냐? 오케이 이거 알았다. 이거 줄을 피해가지고 잘 타야되네. 올라가서 여기서 타야되네. 어, 한 대 한 대, 일로 올라가.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뭔,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 2보를 위한, 2보를 위한 1보전진이었다. 반대로 들어야지, 반대로. 하나, 둘, 셋. 여기도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도, 여기도 오른쪽으로. 좋았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어. 야, 잠깐만. 나, 나, 나 올려줘. 올려줘, 당겨줘. 나 당겨줘. 나 당겨줘. 오케이, 됐어. 여기 있어. 왼쪽으로 우빙이 차이. 왼쪽으로 우빙. 아, 지금 바로 올라가면 되겠다. 어어, 야,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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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려봐. 어, 나 올려봐. 올려봐. 어, 감정, 감정. 일로, 일로 가면 안,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일로 다시 되돌아도록. 돌고. 여기서 발판에서 점프. 아이, 정말. 아이, 올려줘. 어, 됐어, 됐어. 손 많이 가네, 정말. 야, 쉽네. 어, 뭐야, 내 장보요. 됐어. 하나. 고. 야, 이거 진짜. 바로 이어서 갈 거야. 아니. 어, 이거. 띄워, 띄워. 바로 이어서. 아, 이거 말로 할게, 말로 할게. 답답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먼저 뛰세요. 그냥 맞춰서 갈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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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잖아, 이 말팔이야. 되잖아. 됐어, 됐어. 차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오케이, 바로 위에 있는 바위로. 하나, 둘, 셋. 됐으. 이거 뛰고 뛰고 있기때래. 하나, 둘, 셋. 잠깐만. 어, 어, 어. 멋지다, 멋지다. 어, 아냐, 아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회전하잖아. 정말 멋지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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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그렇지. 야. 어, 어. 야, 뭐로 가도 정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야. 이야! 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는, 내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개발자가 내가 게임 개발 많이 해가지고, 알아. 넥슨에서 근무를 3년간 했으니까,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시간, 시간, 시간 제한이다. 밟고, 일단 없애, 없애고. 어,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밟고, 이게 스피드런이네. 어. 부금 나오는 게. 자. 야, 게임, 아니, 무슨 부금이 왜 이렇게. 잠깐만, 이거 올라가면서부터 시작 아니야? 어, 없어진다. 아,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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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자기 화면에 집중하면 돼. 상대방 신경 쓰는 거 자체가, 오케이, 고고! 야, 두세, 두세 계단씩 가야지. 시프트 누르고, 임마! 뭐하는데! 아니, 이게 파쿨을 하면 안 돼! 파쿨을 하면 느리다, 파쿨을 안 하고, 아이씨, 끌려간다. 진짜 안 맞는다. 야, 각딱이야. 됐잖아, 여치야. 왜 이 소금쟁이야. 소금쟁이 남잖아. 소금쟁이 남잖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굿. 야, 너무 쉬운데? 땡! 너무 쉬운데? 아니, 또, 낫네. 응. 더 위스퍼벌트. 뭔지, 왠지 함정 나올 것 같거든? 땅바닥 잘 봐. 물! 물에는... 어? 오! 어,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오케이, 밑으로. 따라와. 야, 게임 어드벤처하구나. 어, 좋아. 던전 느낌 너무 좋아. 여기서 막 그 인디아나 존스 기믹 나오면 좋겠다. 큰 돌로 된 그 공이 막 위에서 막 굴러오면은 막 뛰어가고 그런 그 서스펜스가 있으면 참 갓겜인데. 근데 게임 가격 자체도 5,000원이라서. 친구만 있으면 재밌는 게임이지. 응. 준비물이 조금 빡세긴 한데. 준비물이 제일 어렵지. 저기 날개가 있는데 뭐죠? 날개를 안 보나요? 어디 있어? 날개? 저기 반대편에 날개. 아니, 잠시만.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야. 봐봐봐봐. 위에 지금 버튼 있잖아. 저거 눌러야 돼. 저기 날개 있잖아요, 저기. 무슨 날개 말하는 거야? 어디 날개가 있다는 거야? 저기 날개, 날개. 전면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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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지 말아봐. 여기 불 뭔가... 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날개 먹을게. 어! 이야! 윙스 파운드. 한 개의 날개를 찾았다. 결국은 날개를 10개를 모아가지고 내 등에다 날개를 달아갖고 여기서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구만. 이것도 차이마트인가? 세 개의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는 미션이야. 야, 진짜 답답하다. 아아... 뭐해? 뭐해? 아니, 밑에서 뭐해? 아아... 아니, 뭐하는 거지, 밑에서? 다시? 가장... 아, 오케이. 자, 따라와. 됐어, 됐어. 한 개다. 한 개다. 네 개다, 됐고. 반대편. 자, 문 열렸다. 지금 가야돼. 뛰어. 굿. 이거는 뭐... 감정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뛰어놓고 하나, 둘, 셋. 빨리 와, 고라니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 죽어. 뭐해? 아니... 아니,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바로 떨어지면 되는데 왜... 왜... 아니,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왜 너가 해가지고... 여기서 주인공 역할을 왜 네가 하지... 아니, 여기 있어! 생각보다 끈기 있네. 후...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건데... 뭐해? 아니, 뭐해? 밑에 구경. 얼마나 올라왔나요? 아, 오케이. 확인. 넌 내 인간 키링, 넌 내 인간 키링이야. 아니, 뭐... 왜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왜 자꾸 너가 그걸 보여줘가지고... 주인공 욕심이... 이런 데서 이게 그게... 야, 너 참 의욕 대단하다. 의욕 대단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바로 넘어가... 아니, 뭐해... 아니, 뭐... 왜... 아, 잠깐... 오케이... 우리는 세이브 포인트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저거 바로 갔...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아이, 정말?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실까? 여기, 여기.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는 거, 오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좀 맞네. 이제 좀 맞아. 하나, 둘, 셋. 시야를 위로 놓으면 이렇게 외나무다리 건널 때 되게 좋아. 시야를 왜 위로 놓지? 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와우 군단장 출신인데... 눈이 위에 나리셨나? 아니, 뭐해! 아, 왜 그래! 아이, 답답하네, 정말. 또 해야되잖아! 아니, 왜 이렇게... 방해를 하지? 이게 팀이야? 왜 방해를 하지? 계속? 왜 템포를 안 맞춰가지고 계속 떨어져버리지? 아, 외나무다리 기믹 자체를 수행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너 RPG 게임 안 해봤지? 형님, 여기서 마우스를 내려가지고 위에서 보는 거야. 아, 뛰어, 뛰어 가야지. 이걸 왜 걸어가는 거야? 뛰어 가야지. 파쿠르 하고. 바로 이제 마우스 꺾어가지고 파쿠르 하고. 여기도 파쿠르 하고. 아, 봐봐. 아이, 정말. 파쿠르 하고. 저 손 올려줘. 야, 씨. 하... 아아... 급하게 가니까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라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거기서 시프트를 막, 시프트 강박증 있어? 새끼손가락 뽑아줘? 고무망치로 맞을래? 새끼손가락 손톱 뽑아? 어? 안키모찌? 안키모찌? 또 이런다. 아니, 얘 왜 이러나 몰라. 아니, 무슨. 아니, 자기가 떨어져. 어, 왜 저래. 아니,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 스피드보다 중요한 게 뭐야. 정확도와 타이밍이야. 그 두 개 다 챙기면 좋지요. 와... 이게 남자들이 그 효율을 찾다 보니까. 아, 나 진짜 얘 진짜 미쳐버리겠다. 자, 여기서 뛰어야지. 아니. 아니, 뒤자로 뒤. 왜 반대로 뛰는 거야. 하... 아니, 왜 반대로 뛰라고 그러지? 이게 왜 이래, 여러분들? 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하... 아니, 거긴 길이 아닌데 왜 글로 뛰지? 하... 아, 야, 이 중국매미야. 왜 그래? 왜 글로 뛰는 거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하던대로만 하면 돼. 왜 자꾸 여기서 뭔 효율을 자꾸 찾으려고... 그렇게... 뭐가 바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더 늦어진다니까? 요행을 바라지마. 있는 그대로 개발자가 설정한 대로 가는 거야. 원래 게임은. 아, 이거 봐라. 또 먼저 뛰어가지고. 아이고, 이야. 멋지다, 멋지어. 됐다. 가자. 아, 네.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 저. 맞춰서. 자, 마우스 위로 올리고. 이렇게 가면 엄청 쉽잖아. 아니, 실수할 일이 없어. 아니, 뭔, 뭔, 뭔 것도 아니고. 봐봐, 이거 봐. 이거를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얘는 이거를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 그걸 못 해가지고, 우리 둘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된 건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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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져가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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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까 똑같이. 또, 또, 파쿠로 하고. 파쿠로 한 번 하고. 파쿠로 한 번 하고. 파쿠로 한 번 하고. 땡기고. 파쿠로 한 번 하고. 살리고 또.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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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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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파쿠로 한 번 하고. 파쿠로 한 번 하고. 땡기고. 그만해. 파쿠로 한 번 하고. 땡기고. 그만해. 오케이 야 맹꽁아 하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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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하아 왜 그러지 야 이 잔구벌레야 왜 이러지 야 이 포컨드리아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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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가야 해 야 여기서부터 좀 빡세진다잉 검 끝에 올라가서 어디로 갈지 잘 보고 자 오른쪽으로 점프 바로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많이 왔네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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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뛰지마 절대 쉬프트 누르는 건 하수야 이거 봐 이러니까 에휴 아니 먼저 가서 나 떨버린 거 이C 뭘 아 미치겠다 정말 아휴 왜이러냐 아니 혼자 뛰어가놓고 뛰어가놓고 뭘 하라는 거지 타이밍도 말아가지고 혼자 뛰어 가서 죽여놓고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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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혼자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보고 하 천천히 가 그냥 아니 아니 왜이래 얘는 아니 미친다니까 사람이 아니 천천히 가면 되잖아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라고 내 속도에 맞추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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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말라 그랬잖아 자꾸 할 거를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왜 그러는 거야 재밌잖아 정서불안 있어? 천천히 가도 되잖아 재밌잖아 천천히 가도 되잖아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마우스 위로에서 보면은 회전하기 쉬워 됐쓰 더 아쿠아 메이즈 바로 미루다 미루 이거 숨 막혀서 죽진 않나 게임이 왠지 길이 여긴 거 같은데 여기 와볼래요 한번만 믿어볼래 아 모든 미루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일루와 다시 일루와 숨 쉬어야 돼 다시 일루와 아니 숨이 없는데요 게임이 숨이 없잖아요 게임이 시작 그러니까 수영은 이거 왼쪽 위에 모든 미루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아 뭔가 여기가 답답하죠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여기 위로 오케이 이거거든 오른쪽으로 갔으면 좆됐죠 내가 알고 있던 일인데 또 어떻게든지 하 미친다 미쳐 사람 다 내가 길 안내해주고 하 안 올라가지여 같이 같이 가야지 어 오케이 어 세이브 포인트인가 봐 오 맞네 이게 30%네 여기 깃발이 오우 띠웜 지렸다 50%까지만 진행해볼까 오늘 30% 너무 빨리 왔어 겨우 이게 세이브 포인트 해놓고 가니까 뭔가 긴장감이 조금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답답함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미션 걸린 것도 아니고 음 우리가 스트레스 없지 않는 선 내에서 하면 되는거지 뭐 오늘 딱 오늘 목표는 딱 50%까지 뭐야 잠깐만 야 어떻게 가야돼 아 알았다 자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 하나 둘 셋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냥 아니 야 재밌잖아 그렇지 야 넌 정말 좀 진행이 좀 떨어진다 보니까 어 왜그래 왜그래 과일박지야 일로와 일로와 과일박지야 아니 뭐해 네 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자 이제 마지막 점프 하나 둘 셋 그렇지 일자니까 쭉 뛰어 바로 뛴다 아 재밌잖아 재미없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가야돼? 와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나 길 외웠어 응 깔아갈게 응 이것도 하니까 깔아갈게 이런거 맞춰? 으응 이거야 나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올라가고 솔직히 아까 그 줄에서 매달려서 내려가는 그 기믹 몰랐잖아 몰랐잖아 너의 지능으로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나 왼쪽 하나 둘 셋 이거거든 이거거든 하나 둘 셋 갔다가 바로 간다 하나 둘 셋 어디야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또 지옥으로 가는거 봐라 또 와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아 멋지다 멋져 재밌잖아 어 자 오케이 고 어 아유 바보야 바로 이거거든 바로 이거거든 뭐가 뭐가 이건데요 이거 이거 자 하나 둘 셋 고대로 뛰어갑니다 살짝 커프 틀구요 뛰고 자 짬뿌 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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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막힘없이 좋고 바로 점프 바로 점프 좋았다 가자 잠깐잠깐 왜왜왜왜 2 1 고 아래 박스 이름 뭐야 뭐 박스 있었어? 야 꼬맹아 아니 꼬맹아 진짜 이거 장난치지마 당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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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박스 밑에 밑에 바로 발밑에 박스길 발밑에 무슨 박스가 있어 저기가 수영장 밀온가보네 옆으로 가는거 아니 무슨 박스? 박스가 어딨어 발밑에 내 발밑에 무슨 박스 박스길이 있잖아요 어 저 박스길 올라가는거 네에에에에에 그걸 왜 얘기해 뭔가 있어요 그냥 하아아 쓸데없는 관찰력 쓸데없는 관찰력 쓸데없는 관찰력 어디 어디가니 여기야 근데 어디를 가는거야 지금 지름길 갈라 그랬는데? 지름길 여깄는데? 아니 일로 와봐봐 내 말 들어 아니 말들어 내 말 들어 앞에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 아이 정말 이거 두번 뛰어야 되잖아 이러면 여기서 지범에서 왔으면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건지 에? 야 이 드록 삼겹살 15초 자 오케이 디럭 삼겹살 좋았다 음 이베리 콕대주 듀오룩 삼겹살. 오케이 좋았다. 자 점프. 오케이 좋고. 자 저거 잘 봐야돼. 지금. 아 이거 야. 뭐야 우진이 왜 지금이지. 자 지금. 아니 뭐. 여기 여기 딱 하면 돼. 아니. 뛰어놓고 왜 지금이래 외치는거지. 지금.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순발력 발휘해야돼. 좋았으. 띠웅 띠웅. 서브웨이 스테이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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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건 이제 나노 컨트롤. 아니 아니 뭐 왜. 같이 가야될다며 같이. 하나 둘 셋. 아니 뭐. 아니 뭐해 이 개코더마베마. 아 미쳤다 얘. 얘 미친거 같애. 아우. 돌겠다 돌겠어. 자. 어디 어디야 여기. 어 여긴. 응. 됐어. 여기는 뭐. 쓰읍. 어 나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손 많이 가네. 자. 아니. 오보 지금 뛰어야지. 점프. 아니. 아아. 봐별. 아 정말. 미치겠네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니 삐아가. 왜 그래. 방금은 누가 봐도 너 잘못이야. 그건 맞지. 여긴지. 하핳. 그건 맞는데. 뭔가 인정을 안해. 하핳. 엽했어 엽했어 방금은. 아. 와우 군단장 출신인데. 와우라는 게임을 너가 해봤냐. 뭐하니? 야 야 야 언데드야 뭐해 와 가만히 있어 오케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바로 점프 오케이 바로 점프 오케이 딱 튕긴 다음에 스프링처럼 꼬아잉 하고 올라오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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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차가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가는 거구나 야 형이 그 와우 할 때 너는 어? 카운터 스트라이크 1 좀비 모드나 했겠지 짬비 윈 그들이 온 뭐 이딴 거나 했겠지 여기서부터 너랑 나랑 하는 그 게임의 수준 차이가 드러나잖아 내가 와우 군단장 할 때 와우 군단장 출신들이 사회에서도 대단한 저기 지도층이 된다고 위로 가는 거야 지금 이 짬비 짬비 게임이나 뭐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뭐하지 이 헤비 좀비 아니 이 헤비 좀비 뭐하는 거지 지금 아니 여기 위로 올라와봐 내가 길 본 데가 있어 내가 길 본 데가 있다니까 내가 길 본 데가 있다고 이렇게 가야지 아니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뭐 길을 갔다는 거야 재밌잖아 조금 재밌긴 했어 재밌잖아 오 왔다 지하철을 타고 탈출하려고 정말? 이거 좀 문제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는데 멍청한 놈 멍청한 놈 저 쓸모없는 놈들에게 차를 줬다가는 사실에 기가 찬다 지하철이 한 대도 안 다니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를 쉽게 내줘선 안 돼 사장님의 명령입니다 당장 모든 지하철 운행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자 야 우리 지하철 타러 왔는데 지하철을 못 타네 다른 길이 있겠지 일로 한번 가보자잉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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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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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여기로 가는 거야 자 좀 뛰자 여기서는 에이 스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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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 구슬이 미끄러질려나? 안 정확히 안 참고 안 미끄러질 것 같은데 바로 가는거야 우리 바로? 아니 바로 지옥으로 가네 하아 오케이 너 이거 점프하는 거 되게 못한다 보니까 그 지면이 좁은 곳에 좁은 곳 위로 올라가는 걸 되게 못하더라고 아니 그냥 떨어지면서 파쿠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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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대로고 바로기 바로기 좋았으 야 쉽네 하나 둘 셋 올려줘 올려줘 아니 120km를 끌어올리는게 힘들다니까 이게 올려줘 네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여기로 일로와 아 뭐해 이 세모칠이야 아니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그냥 가면 되는건데 아니 미로를 보라니까 여기잖아 여기 여기 하아 됐어 올라와봐 여기서 어떻게 가야될까 위로 점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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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치면 어 하나 둘 오케이 저기 날개 먹어야 되니까 날개를 갔거든요 좋아했어 어 저 날개 먹어야 돼 이제 보셨군요 아니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야의 차이가 난다니까 응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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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아써 야 이거 뭐 1사 천리네 정신차리고 여기 중요해, 타이밍. 좀 빠르다. 자, 박자 재 볼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지금! 아니 간혹 혼자 먼저 통과해 놓고 지금 해 놓고 나 죽일라고. 나 죽여서 나 법인 만들라고. 아니야. 자, 가자. 자, 고. 고, 고. 띠엄.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거 2였냐? 응. 오케이, 고. 거의 다 왔네. 너무 좋아하진 마. 특히 거의 다다랐을 때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악취미거든? 너인 마치 카카로치 바퀴벌레 같아. 에피타이저일 뿐이었어. 곧 메인 코스가 니들 앞에 나올 텐데 많이 매울 텐데 어떡하지? 고긴가 보네. 가자. 하나, 둘, 셋. 힘이 좀 쉽네, 근데. 음, 쉬운, 쉬운 편이지. 그렇지. 바로 간다잉. 띠엄.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너 이거 문제다. 아니, 바로 갔어요, 이거를. 어? 아니, 왜? 답답하네, 답답해. 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어. 됐어. 야, 이거. 근데 왼쪽에 저게. 왼쪽 위에 있는 게 저게 진척도야? 네. 와, 완전 긴데? 나가보자. 이거, 이거 뭔가 뭔가 밖에 뭔가 기믹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 저거 떨어져가지고 누르는 거야, 옆에서. 어. 떨어져 봐요. 어, 이동 좀 해줘. 좋았어. 끝! 나가자. 여기잖아, 여기. 어디가! 어, 여기가자. 오, 고고고고. 어, 스피드 런, 스피드 런. 어, 야, 너무, 너무! 오! 아이, 정말! 오케이, 노인공격. 오케이, 확인. 노인공격. 어디야, 여기가? 어, 뭐야. 어, 어떻게든지 왔네, 그래도. 뜻밖의 이득. 그냥 와! 그냥 와도 돼. 멍게야. 알았어, 이 성계야. ұ이 군소야. spirit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kuntle 군소... 한번 멈춰야 돼, 여기는. 오케이, 고. 떨어지고, Golden 이건 차이 치면 otrople 길건너 친구들 해봤지? 1,2,3,4 신어줄게 어 야 뭐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자 4 1가고 기다렸다가 아니 어디가는거야 됐잖아 오케이 고고 가자 와 여기 맵 지린다 와 여기 빡쎄보이는데? 명좀 해도 될까요? 맹꽁아 그만해 이랄조기놈 이거 오케이 그래도 코 쪽이보단 낫지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오 얘 50%까지 꽤나 오래 걸리네 흠흠 게임 분량이 좀 되는듯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아 정신 사나워서 같이 게임 못하겠네 아니 왜 이래 얘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라니 대단해 정말 니들이 운이 있다고 생각하니 착각은 자유지 계속 너희의 사소한 실수를 바라고 있다 내 인내심은 개쩔거든 더 시티 더 시티 계속 꿈꾸면서 덧없는 푸른 하늘을 감상해라 네가 떨어지면 그 하늘은 곧 네 눈앞에서 사라질 테니까 말이지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아 미치겠다 정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매치야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나 둘 셋 서로 경쟁하되게 하는데 잘하네 자 시작 그냥 뛰면 돼 어 아니 뭐해 아니 뭐 흐흫흐흐흫흐흐흫흫흫흐흐흐흫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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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W하면 W 우기시면서 피하면서 못하는거 아니겠는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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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빠르구만 하나 둘 셋 고우 하나 둘 셋 아니 뭐하니 여긴 뭐야 뒤로가야지 여기가 길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 여기 아니 우리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거 아니야 방금 하나 둘 셋 아니 여기 어디지 여기가? 여기가 어디지? 다시 다시 어? 여기가 길어야 돼 여기 형이 잡아봐 아니 잡는 버튼이 뭔데? 스페이스 바꾸 누르는거 아이 아이차 어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서있어 여기 야 너가 너가 잡아봐 너가 너가 왜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몸이 나갈까? 구우라 야 구우라 너가 잡아라 응 왜 이 엄대대야 이 리치왕아 ні ic 힉 이 버그베어야 attempte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리니지에 나오는거 아니에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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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이거 아시네 가자 뛰어!! 아니 뭐해 이 호뿌블리나 아니 뭐하는거야 지금 불러오라니까 위로 아따가 정말 아 또해야 돼 이걸 아아... 형이 잡아 형이 잡아 어 아따 이걸 못해가지고 됐잖아 오케이 밑에서 약간 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머리날라갈라고 지금 돌아간다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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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그리로가 여기 건물 안쪽으로 안가지네 오케이 확인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가버리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이거 뭐야 스프링클러 미쳤다 이거 폴가이즈네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고고고고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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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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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바로 계단으로 그렇지 아 근데 그 뭐야 세이브 모드 없는 걸로 하면은 진짜 지옥이겠다 지옥 와 그거 네 명이서 한다? 별풍선 펀딩 한 진짜 10만개 받아야 될 듯? 진짜로 네 명이서 그걸로 나눠야 될 듯? 하루만에 못 갈 수도 있어 어? 저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내가 운전한다 오셜 아냐아냐 오셜리스 아냐아 내가 좀 오 하이린 운전 나왔다고 하하하 내가 gta 그 스턴트레이싱 해봤기 때문에 해서 이걸 딱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걸 또 써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내리는 거 같은데? 지금 가만있으면 되네 이거 지금 지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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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근데 이건 좀 후 후하다 후회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안 했잖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면 보고 면 보고 지면 보고 하나 둘 셋 아직 아직 기다려 지금 그렇지 아 하하하하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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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면 보고 막 뛰지 말고 막 뛰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하니? 다시 다시 오케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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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위로 가야 돼 맞아 그렇지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아 위로가야돼 자 최대한 멀리가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멀리갔네 이 트리플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쇼컷인가 아 그건 아니네 아 그냥 올려주는거네 잠깐만 이거 위로 안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아 그리로 간다고? 고 뛰지마 뛰면 안돼 자 앞으로 건너꺼 뭐해 아니 아이씨 뭐해 이 슬리피야 알았어 킬라그레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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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가는거야 아 알았다 야 기미가 알았어 이리와봐 올라와봐 이거 중간에서 뛰어야 더 빠르네 끝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중간 오케이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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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니 왜그래 아니 왜그래 아니 자기가 그냥 퍽퍽을 뛰어넣고 하아 자 아니 야 너 정말 정말 집중력 떨어졌네 집중력 떨어졌네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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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봐봐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아 이거 지금 어렵다 이거 야 되게 어려운데? 야 이거 원코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쫄리겠다 이런 연습을 못하니까 여러 번 겨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여기만 보고 여기만 아니 옆으로 볼지 말고 봐봐 나 봐봐 나처럼 하나 둘 셋 그렇지 좋았어 한 번만 더 좋았어 고우 지렸구연 됐스 오 이제 진짜 50%까지 왔어 한 45% 온 듯 일루와 일루 여기 이거 밟고 시멘트 밟고 올라가는 거야 아 이 게임 갓겜이네 아냐 그쪽으로 가는 거야 날개 날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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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띠웜 오케이 미로 파악 완료 미로 파악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어 나 지금 머릿속으로 맵 그렸어 응 전 이미 그려가지고 약독같이 다 그려놨어요 머릿속으로 오케이 해봐 해봐 따라갈게 응 따라오기쇼 원래 모둠 위로는 오른쪽 벽을 짚으면서 가는 거야 날개 먹으러 간거였네 자 자 준비 준비 꽤 시간이 오래 걸리네 후하게 주네 이거 점프에서 뛰어야 했는데 아직 올라가 멀었어요 너무 쉬워 이건 난 저 크레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다음번에 오겠다 한 번 더 뛰어야 돼 두 번? 오케이 지금 지금이야 됐어 와아 환상의 콤비다 환상의 콤비 여기서 저기 반대로 뛰어야 돼 자격증 그레인 와 개쩐다 게임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막 풍경 보는 재미가 있어 크레인 준비 맞물릴 때 지금 지금 됐어 그리고 저기 진자운동하는 절로 가는 것 같아요 진자림? 예? 아니 진자운동이요 무슨 소리시죠 확인 고 흠 가겠었구나 일이 너무 많아서 잠깐 나 잠 좀 자려고 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말이지 잊을 뻔했네 넘어지면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마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 자 다시 아 저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저 아기 쨍쨍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저거 읽느라 이거 달리기 누르면 안된다 여긴 달리기 눌러야돼 됐어 굿 띠엄 그냥 뛰어 멈춰 뛰어 그냥 뛰어 막 뛰어 점 멈춰 막 뛰어 막 뛰어 오케이 끝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미쳤다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현타 개울 듯 뭐하니 잠시 안쪽 하 네스 네스 산책하더라구 오케이 자 이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밑에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저기 오는 크레인 있거든? 저 멀리서? 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 라인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타이밍 정말 잘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지금 너 좀 늦었어 아 왜 이러니 아냐 저러 가는 거 맞아 어디로 가는 건데 어디 말하는 거지? 오오 갑자기 점퍼가 제가 또 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파악이 끝났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멘사 아이큐 몇으로 들어갔는데? 멘사 아이큐 2850으로 들어갔습니다 1등급 멘사 아이큐 오케이 아니 너 지능 약간 바다가복 수준 아니었어?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아 이런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저 위로 가는 거라고 뭔 멘사 출신이야 어? 시멘트나 날라 간다 음 아니 뭐해 거기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가는 거라고 이 강낭콩아 아니 뭐야 잠깐만 왜 이리로 왜 왜 왜 떨어진 거야 이러면 안 돼 에이 진짜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위로 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 아니다잉 에스 여기, 여기잖아 길이 여기라니까 돌려 내가 아까 여기 한 거 얘기 한 건데 아니 너 왜 왜 아니 내가 아까 여기 얘기한거야 와 저거 완전 재밌겠다 개꿀잼이다 개꿀잼 기믹이다 개꿀잼 기믹 와 엄청 멀어 이제 50% 바로 앞인데 자 간다 하나 둘 셋 너무 쉬운 기믹이다 자 맞닿는 순간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지 이건 반대로 훔쳐야 하는데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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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집중력을 뺏기는거야 청소기 어딨어 저는 더 멀리 저는 한 수 앞을 아니 두 수 앞 아니 네 수 앞을 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미리 미리 예습을 해야됩니다 청소기 어딨어 아 저기 아 저거 뭔 기믹이냐 이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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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저 게임 림보 기믹이네 림보 뭐 알려나 모르겠다 너가 이거 쓰레기 맞으면 죽는다 이거 위로 붙는거야 붙어서 얘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붙어서 가는거야 자 지금 붙는거야 붙어 가는거야 자 하나 둘 셋 점프 지금 가야돼 아 안가지는 애 아 안가지는 애 뛰어 엘베? 됐어 어우 진짜 길다 여기서 세이브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나보다 맞습니다 뭐? 여기까지 온거지 졸았나봐 초보자의 실수 하지만 걱정하지마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으니까 니 작은 몸이 진짜 악몽으로 변하려고 해 재밌게 놀아보자 오버 더 빌딩스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 50%니까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주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장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오 어 오케이 왜왜 야 저장 및 종료 떨어졌어? 저장 및 종료 떨어졌어? 저장 및 종료 했어요 불러와시다 한번 봐야겠다 어 어 돼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구요 월요일 잘 쉬고 화요일은 공방 있습니다 개그맨 네 분과 함께 하고요 거기서 MC를 맡았습니다 저녁 6시 좀 넘어서 아마 6시 7시 사이일텐데 화요일날 알림 뜨면은 많이 와주시구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배윙 아이 7천개 좀 채워주지 цы 도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왕 Staff